대바사건 대바사건 지금 저는 29층에서 내려가고 다시 새로운 방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와 좋다 좋다 30층? 35층인가? 지금 39층으로 바꿨습니다 방 물론 좀 보좌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호텔 새로운 방 다시 체크인 하니까 너무 좋아요 와 전망도 다르고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아이고 이게 짐 들고 다니니까 귀찮아서 와 여기 방 더 좋아요 와 넓어 와 여기 전망 얻을지 한번 볼까요 와 대박이다 날씨 와 죽인다 여기 메리어터 호텔 바로 보입니다 와 대박 대박 최고 최고 여기 강춘입니다 새로운 호텔 너무 좋아요 잘 어울릴게요 Titanic